아 신문이 까먹었어요 우주모함이 아니라 우주관문인데 그래도 저는 우주모함으로 알고있어요 미안합니다 아 저건 좀 힘든데 정말이지 개탄스러운 비극이 벌어졌구나 외비우스 특전대가 연구시설을 적용한 괴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시험생산용 전쟁기계 발리우스를 사용하면 온종을 제거할 수 있다 부풍을 모아서 기계를 가동하라 서둘러야 한다 좋소 갑시다 그러면서는 광선사만 뽑고 불사족 폭풍화 이렇게 세가지만 할게요 하랑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저는 광선사를 많이 안뽑을거니까 관문은 세개정도 뽑아도 될거같아요 대체 우주관문을 네개정도 뽑아가지고 넉넉하게 할겁니다 초반부터는 이렇게 어 잠깐만 아어어어어 맞아내야지 아 보기임들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안되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아 그렇다고 쓰기 좀 그렇네 그냥 쓰자 이렇게 그러면 에이 이거 먹으려고 이거 25개를 써야돼 안돼 폭풍왕만 질려지라 해도 괜찮아요 아 안돼 갈기 안된다고 갈기가 나오면 내가 망한다고요 내가 죽는다고요 아 갈기가 나오면 내가 죽는다고요 아니 여러분 이럴때가 아닙니다 쓱 살병관링이 남는 내가 죽는다고요 폭풍왕 카운터 안돼 내가 지져 내가 죽는다고요 이사람들아 갈기안이 된다 아들아 이사람들 그렇잖아 갈기안이 된다고 좋아서 갈기하라 아이 내가 죽는다고 이사람들아 내가 죽는다고 허벅 이사람들아 Oz 아 제발 야 저글람들아 야 저글란 Dahe rip 야 저글리 진짜 망한다 customer là !". 우리 너 죽 specific 이러완 좌 저는 난.. 두개 정도 찌얼도 문제없을 거 같은데? 하지만 지트매들은 안님이 고통받는걸 좋아하겠지 어 반박하지 않ıldı 어fter같아 아 unintended 망했어 아 씨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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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씨! 합격으로 저거 나오냐! 있, 흐흐흐흐흐흐흐 아, 젠장! 형동 야, 안되겠다! 안되겠다!! 야, 조심하자! 흐흐흐흐흐흐흐흐 아이, 내가 죽는다고 이 사람들 아, 어어!!!! 지금, 흐흐흐흐흐흐흐 제가 조금들 지금 저거 조심해야하는데 아 우주모함하고 호폼함의 개그의 문제점은 관리 나오면 내가 망한다고 이 사람들아 애들이 나오면 내가 죽는다고요 아몬대장 나돔 살려주시오 약속할 수 있겠나 공장장은 안하겠다니 말이야 안하겠소 다시 안하겠소 아 여기서부터 문제에요 살벤일이 아닌지는 2차공제 때 나와 내가 알아 적을 다음에 2차공제 나오면 확실히 제발 유타 나와야돼 달리 나오면 내가 진짜 망해 달리우스가 절반정도 준비되었다 아 제발 이거 아니면 내가 망한다고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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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어차피 난 행복하니까 하하 아 난 너무 죽을뻔했어 으어어어 잠깐만 이쨸만 내가 지금 잘못본건가? жел apology가 있는데 봤어 이제 문제 없이 수고하면 돼 뽑을 수 있어 이제 문제없이 수고하면 돼 뽑을 수 있어 오 예 와 아 오 오 오 오! 좋았어 좋았어 오 빨리 가 위쪽으로 가라 위 쪽으로 와라 조만간 전장에서만 나가봅니다 아 오케이 때려 때려 야 잠깐만 버려 x6 버려야 돼 저거 버려 elim 지금 이거 해야 돼 이거 후이잝 됐다 아! 아! 된장! 9대 맞고 너희 죽어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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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 괜찮아 열차가 파괴되었으니 메비우스 등전되도 아무 소득이 없을 것이다 아 좋았어 이마 저분은 나또 괜찮아 어? 묘링님 맞지? 묘링님 맞죠? 아 내가 잘못 본거 아니지? 파트롤님 안녕하세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나 공격하다고 하셨잖아 아 깜짝이야 나 공격하다고 하셨잖아 인도완은 시체로 결정 이건 아니야 이건 절대 아니야 이럴수가 없다고 어 오오、 네 긴 이게 거 트릿 아 아 아 맹북충이 흰절대인데 명의를 위하여 불사도는 나누어 뽑죠 이러면 여기부터 해야되요 알리우스를 손봐야 하겠다 졌어 맹독충이요? 솔직히 뮤린이 할때는 맹독충 나오는거 기본 아닌가 함충이가도 난비하지마라 아 나 저소리 개 듣기 싫어 절반정도 모았다 좋았어 하나 더 필요해 저거 많이 모으려면 하나 더 필요해요 좋았어 우리의 의지에 따라 섬긴 듯 우리를 우천범죄자손과 함께하시 텅! 기다려니요 마술 준비를 해라 죽었어 공격해 공격해 아아 맞다 여기서 여기서 오케이 위치 모르면 그냥 돌리면 되지 에이 꼭 다른 열차가 이곳을 지나갈 것이다 에이 이거 좀 지어야겠다 잠깐 한번 질릴게요 저 열차의 탑승객을 모두 모두 처리해야한다 아 더럽게 말 많네 걔네 좋았어 불사도도 많이 뽑았고 명의를 위하여 가스가 부족한데 아 가스나 뽑을걸 아 됐어 여기까지 뽑고 나 공업 위도를 합니다 가스는 이렇게 우주모함 지을 때 많이 좋으니까 이게 아 폭풍함이지 데이비스는 하는 것도 없으며 다 다꾸 수리하려가 하하 저는 리듬의 방주 키는 것 같으니 리듬 먼저 뵙고 올게요 아 그래요? 리듬이 오늘 방수하는 날인가? 아 오늘 방수하는 날이구나 리듬이 오오오오오오 계속해 오 이게 제일 좋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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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그런데데데데데데 어우좋았어 유 그리고 따로하면 데미지 많이 주나? 따로 주겠지 좋았어 준비해라 불사동 이것만 뽑아도 될 것 같은데 야야야야야야 너 뭐하니 아아아아아아악 아 찢었어 아 젠장아 찢었어 그런데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소울아닌 가족 중지위에서 레빌스 재난이 일하다고 잠깐만 으아아아악 잠깐만 어휴 큰일날뻔했어 아휴 잘 간다고요 김효진 안녕하세요 어 너 혼돔 야 너 혼돔 없으려고 이렇게 밤비 된거니 방어로 파고 공업 끝 야 벌즈 죽었어? 야 너 벌즈 뒤졌니? 아야 아 데이비도 약해 빠진새끼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cer 아 아암 돼 나 찌디겠어 어이씨 너는 뭔데? 아 잠깐만 얘야! 살려줘! 아 피니스는 너무 약한데 지금 쥐봐야지 산속까지 뽑았으니 엄청 좋아 솔리 리디님 방주 시작했다고요? 어우 봐야지 아아 타락기 겁나 약해 얘 얘 과학자 어디갔어? 과학자님 아니 얘 과학자 어디갔냐 이스터 이거 어디갔어 야 이거 풀토 아니야? 야 이거 혼종이잖아 야 혼종 회부하고 있어 야 지금 혼종 회부하고 있어 지금 얘는 뭔데? 아 살려줘요 야 야 지금 얘네 살고 있는데 얘네들 다 죽였어 뭐야 얘네들 무섭게 폭풍함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폭풍함 단단단단단단 이렇게 하자 리디님 목소리 좋죠? 노래도 노래도 하시는데 그런 도움을 인정해야지 노래 좋은건 그냥 풀토 같다고요? 혼종같은데? 풀토가 원래 이렇게 생겼나? 소중한 인두환은 시체로 결절 이란은 과거의 힘을 지니고 인두환은 눈누누누누누누 나라라라라나나나나나 태어난 buck one 출격 준비가 끝났다. 전투 시스템이 가동 되었다. 쇼우우우우우우우. 기다려. 1 dé op 됐어 아이 왜 저기로 가는건데? 가자 아 아 이 정도는 나쁘지 않지 님 정철기는 우승부 한번 뽀뽀 어떻게 정철기도 뽑아야지 아 난 이렇게 골그루 뽑았는데 아이구야 김동완님 안녕하세요 막판 한번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말씀만 하세요 안뽑음 남잔후보인데 갔다 파셨어요 그럼 여기 없어졌나? 여기 개발자 개발자는 있네 오 뭐야 벌써? 오케이 깼어 깼어 아 저글이 정말 싫다 전 내일 졸업이에요 졸업 축하드립니다 와 갔다 파셨습니다 우모로 바꿔드림 이주원님 졸업 축하드려요 와 정찰기가 없는 스카이루압이었다 야 그래도 이거 많이 깼지 않았습니까? 내가 좀 많이 잡았네 이 정도는 약하지 이주원님 아니요 으니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